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세원고등학교 소속 김민선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앞선 중결승 때 29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김민선수도 굉장히 요 근래에 경기 때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김민선수 세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 일반부로 참가를 해서 항상 순위권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죠. 네,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회 선수펀대회 때는 또 7위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대단한 기량의 소유자입니다. 네, 이런 김민선 선수와 같은 여고부 선수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월드컵 무대에서 또 우리 김자인 선수, 사소 선수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깃발을 피널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7분이 주어지는 난이도 결승 경기인데요. 네, 김민선 선수 지금 오버행 구간 진입해서 경기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버행 구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각도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경사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적인 벽면의 각도는 지금 김민선 선수가 등반하고 있는 구간이 대략 한 120도 정도 되는데 워낙에 또 볼륨감이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 각도는 130도 이상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우리 선수들 정말 기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탄력이 좋은 선수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홀드 간격이 먼 그런 볼드링 구간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이 구간을 또 빠르게 돌파하고 루프 구간을 어떻게 또 진입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잠시 펌핑을 풀어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부 선수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또 유연성이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자부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그런 동작들을 잘 하니까요. 특히나 지금 김민선 선수처럼 저렇게 하이스텝하는 동작들, 저런 동작들이 아주 좋죠, 여자부 선수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부 선수들보다 힘은 부족하지만 탄력과 유연성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여자부 선수들입니다. 네, 이제 루프 구간을 진입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민선 선수 지금 레스트 포인트로 사용할 만한 저 루프 초입을 그냥 지나치네요. 아, 저 부분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한데요. 김민선 선수 본인에게는 뭐 데미지가 크게 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만큼 또 등반 속도를 올려서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인지. 네, 그런데 지금 부어지는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완등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김민선 선수 조금 욕심을 내보는 건가요? 어, 바로 진입을, 네, 수가 있는데요. 아, 등반 속도 면에서 조금 욕심을 내보네요. 네. 네, 정기록을 좀 깨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아, 네,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네, 과감한 동작 나왔는데요. 네, 벌써 양지원 선수와 정지연 선수의 기록은 훨씬 앞섰어요.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기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저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저희는 만만치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기가 여의치는 않아요. 네. 네. 아, 지금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다음 왼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도 슬루퍼란 말이에요. 네. 아,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얘 추락이라고 합니다. 김민선 선수, 아쉽네요. 지금 김민선 선수가 추락하는 자리 우측을 보면 작은 바걸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 자리로 오른발을 먼저 보내고 진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조금 아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김민선 선수의 기록은 34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